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도 정무위 소속인데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사회의사로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승계에 관여함으로써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법을 다루고 있는 정무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 소속인 이정문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총선 바로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삼성물산의 감사위원과 사회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삼성물산 제1모직의 합병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합병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단순히 합병을 찬성하는 것을 넘어서 경영진과 주주들이 의결권 대결이 벌어지자 경영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하여 언론에서는 삼성물산의 합병 공신으로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과정이 불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 자세히 드러나 있고 공소장 내용에 윤창현 의원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이사들이 포함된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경영상 판단 없이 경영진의 의도대로 합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창현 의원이 과연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인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고 윤창현 의원은 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 제1소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삼성 합병 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48조 7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의하더라도 윤창현 의원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현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들은 윤창현 의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창현 의원에 대하여 사보임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내의 윤리감찰단을 가동하고 있고 또 다수의 부동산 부여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사고 있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긴급채거위원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타 창업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와 임금채불 책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지 의원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따라서 빠르고 신속하고 또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비슷한 예인 김홍걸 의원은 이미 제명했습니다.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박덕금 의원과 윤창현 의원도 그에 맞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더불어서 단순히 비료와 책임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와 또 책임을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깨끗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인 개선책들을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법적 제도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께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